왜이런걸까 니가 딱 붙는 거 잊고 등장하는 순간 식당 두근 눈을 어디다 둘까 고민하는 듯 순간 너의 미소 한 번비를 조금 조금 발표라고 하면 발표라고 하면 이런 노릇둘게 해 다큰숭둘게 해 두드리는 데 한 번의 눈 보면 온통이 너로 다고 말일까 나 듣고만 떨다 왜이런걸까 오늘따라 내가 왜이런걸까 이유는 니가 너무 예뻐서 오늘따라 니가 너무 예뻐서 왜이런걸 안가냐고 물어 밤을 감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냐면 니가 너무 쩔어서 왜냐면 니가 너무 쩔어서 왜냐면 니가 너무 쩔어서 왜이런걸 못 때려 못 때려 왜 내가 못 때려 못 때려 널 보면 뻥치고 뻥치고만 했어 오늘따라 내 너 때문에 내가 일을 버리지 일을 버리지 아는 척 아는 척 아는 척 아는 척 아는 척 해봐도 느구지를 않고 모두 넘어 두는데 이런걸 이렇게 풍박히 들어 오는데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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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듣고만 떨다 왜이런걸까 오늘따라 내가 왜이런걸까 이유는 니가 너무 예뻐서 이유는 니가 너무 예뻐서 왜 그렇게 안가냐고 물어봐 답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냐면 니가 너무 절어서 그게 왜냐면 니가 너무 절어져 왜 이렇게 너무 쩔어 죽이 예쁘면 내 감안을 타 근데 내가 너무 얽아 지게를 타는 사이다 내 애들은 뭘 봐 알고 나온 번호도 하나의 콜라보 난 너의 순위 보니 내 줄 왜 내 맘을 보내줘 충분하게 오면 속도 한 말 두 말 세월이네 멍때려 멍때려 왜 내가 멍때려 멍때려 나 못 멍지고 멍지고만 있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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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때려 멍때려 왜 내가 정신없어 정신없었어 난 얼떨고 얼떨고만 있어 왜 그렇게 안가냐고 물어봐 답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냐면 니가 너무 절어져 왜 왜냐면 니가 너무 절어져 베이베 아이쪄 심장 두근두근 오 노우 아이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